3.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목척교 수변공원에서 태권도 아트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. 이 자리에 모인 태권도 수련생들은 태권모 시범 공연을 펼쳤습니다. 또한 독도는 우리 땅 음악에 맞춰 독도 플래시모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. 태권도 수련생 아이들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태권도 퍼포먼스 내 사랑 대한민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